솔미테크란 어떤 기업인가요? 솔미테크는 ICT 융복화 기술과 의료기술을 융합해서 모바일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제조업체고요.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미테크의 주력 상품은 무엇인가요? 저희 솔미테크에서는 어두운 곳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귓속을 볼 수 있는 리피캡 메디아는 스마트폰 연동형 헬스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건강치수를 할 수 있는 리피카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모바일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건강치수하는 리피패치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시아, 유럽, 미국 등 2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약 40개국의 바이어들과 미팅을 통해서 수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솔미테크만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솔미테크는 저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 건강치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솔미테크의 향후 계획과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솔미테크에서는 IT와 의미기술을 융합해서 보다 사람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기술 개발로 통해서 연구소, 연구중점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미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